백골드를 획득합니다 전투를 많이 해야 강화가 되니까 전투를 좀 많이 합시다 뭐야 이게 와 내 체력 초반에 계속 전투 많이 하면서 불격 마쳤네 드디어 1강 띵띵띵 띵띵띵 2강 1강 4강 2강 1강 5강 2강 2강 1강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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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 체력 너무나 깎였다 체력 네모 체력 네모 체력 네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1막에서 구강 찍었다. 다 죽어라. 다 죽어라. 근데 이제 불격이 너무 세서 강하게 부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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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넣기는 좀 긁는 것 같고. 그냥 애들 펴고 다니면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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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숟가락, 향로, 수탈악, 숟가락 타락의 용채화, 에게 곰보증 훌륭하군 바리케이드가 아쉽구만 한 턴 내다버린 스냅쿵 딜뽕 차오른다 한 턴 내다버린 스냅쿵 한 턴 내다버린 스냅쿵 영채화도 빨리 강화해야지 연사 연사불격 한 턴 내다버린 스냅쿵 근데 괜히 핸드에 말릴 위험이 있는데 한 턴 내다버린 스냅쿵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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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휴 불격 뷔펜 뚱땡이 그래블린 짜증나네 깡타를 넣어야 그리고지 17강 10강 19강 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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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지강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아깝다 판도란 절대 안되고 끝비 드립바 밖에 없겠다 10강 전투 많은 곳 얘네들은 교부는 교부는 안줄텐데 마지막에만 될거에요 폭붙 19강 한 범에 10강 멈추는 5강 강화할 필요가 없는데 됐으면 백강 찍었는데 규순 치워 282딜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든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 306딜 협둘이 꺼져 저희가 도륙을 내버릴수 22강 331딜 어? 어? 과연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장담 못한다 아 아 겨우 못 얻었네 아 과도자 고생 많았고 다시 만나지 말자 아 아 아 잠깐만 아 또 선생님 오셨네 특별 강사 오셨네 고맙습니다 병폭풍 병폭풍 병폭풍은 철학이지 달팽이 한 방 나오는데 이제 달팽이 체력 480원이요 달팽이 체력 480원이요 달팽이 전문가를 500돌파 이제 영채화가 폭탄 못 막잖아 와가놈 때문에 떨리라고 했어 아 다 썼네 깨시도 못났고 29강 했는데 피해가 1이네 아 다 탔네 아 진짜 아 내 불격 801딜 기사생 들고 가야 되나 안 들고 가도 되나 상태이상 아이 혐오미 그만 탈피스 탈피스 현둠이 무산되면 개굴 가야겠다 개굴 가야겠다 아이고 내 영채 안 나오면 블루서 접자구요 괜찮은데 30강 30강 일로와 아이 진짜 안 나왔어 다 딱대라 빡 녹아내리날 48승에서 카치 카치한테 교훈 없기 브이아스 살려주기 탈피스 사라 시빵 10강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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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불닭 아 달팽이색 딱대라 일로와라 야 일로와 야 나쁜놈 죽기 일로와 야 넌 뒤졌다 방금 개소리한 달팽이는 앞으로 나오시오 빡 아 속 시원하구만 맨날 달팽이한테 내 고통받다가 후련하다 구급 쌍자 근데 구성이 있어도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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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영체화 고동 못 남는 거 되게 안타깝다 압박상의 수과력도 있어 말살검님 감사합니다 말살검 울어라 지옥말살검 쓰릉 쓰릉 나의 불태우는 일격에 결국에 마지막에 30강이었나 이게 불격이지 나의 불태우는 일격이 안타깝다 받습니다.